기자로 활동 중인 알렉스 그녀는 내일 있을 결혼식 때문에 꼭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였던 밴도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꼭 비행기를 타야 하는 두사람 초면인 두사람은 사설경 비행기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는 미! 아마도 우리에게 다른 두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8000$ 오! 오! 오, 저는 애가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오, 네 아마도 마세요? 그녀의 아마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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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이? 욕기 안하시러 아마도, 그녀의 잡을거에요 그녀가 안 나요 비행보고를 생략하고 출발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뇌졸중 증세를 보입니다 그날 밤 정신을 차린 밴 사망한 조종사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찾아냅니다 땀날 해가 뜨자 배는 주변을 살핍니다 그들은 길이와 폭이 수천에서 수백키로에 달하는 광활한 로키산맥의 한가운데 추락하였습니다 알렉스를 치료하는 밴 그는 혹한의 주위에 조종사의 외투를 껴입었습니다 땀날 의식이 돌아온 알렉스 아멘 아멘 여기가 봤네요 아는 거였어요 이 핸은 스물드로 하이.. 오키. 아, 타. 아, 하이.. 아, 뇨.. 이쁘게 전..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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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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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 결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죽을때는 못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했고, 덕분에 덕분에 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동해야 한다는 알렉스와 구조대를 기다려야 한다는 벤. 산 정상으로 향하는 벤. 며칠 전만 해도 다인이었던 벤에 대해 알고 싶었던 그녀. 알렉스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정상에 오른 벤은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상으로 감사드립니다. N Arya 가르치는 도전 봄! 아 아 людям 로키 산맥에 서식하는 퓨마 였습니다 신호탄 소리에 급히 비행기로 향하는데 신호탄 소리에 비행기 10 days which is great because we're stuck here i was thinking if you get down low enough maybe we could get enough signal on your phone search and rescue is probably right well they haven't found us yet systems fail all the time alex honestly it's just too dangerous okay i only fell off a cliff look i don't want to die up here because you're too scared don't blame me for your fucking problems because if it wasn't for me you'd be dead who did get me into this and he needed to be there someone heading over to where he's still that is she could do the next is it's all that the next good is it's probably gonna eat you anyway not it's she's gonna stop her in the end she was she was in the end she got out she was 몇 시간? 벤은 그녀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를 따라 나선 벤. 비행기 구미에서 구조 진호기를 찾았지만 망가져 있습니다. 한편 알렉스의 체력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겨우 수모관계선에 도착한 두 사람. 벤은 알렉스의 상처를 살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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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내에 대한 질문만은 말이 없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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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to try and go back up Alex Find another way around this There has to be the way down We're not doing that, we follow that path and we die NOW WE DON'T HAVE A CHOICE I don't want to die Do you actually think we're going to make it?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벤 2차 소리를 다가야합니다 하나 더 가까운 벤 단 한번더 하나 더 당한 벤 그는 답변 대신 주머니 속에 있던 사탕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열흘이 넘도록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I was halfway through an assignment. I got close to a group of girls, guerrilla fighters. One girl, she told me all about this boy. I gave her my lipstick. There was an explosion. I was badly injured. I went to help her. She was still breathing me, but... But... I...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두 사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두 사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두 사람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 대해 제법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발견한 벤 한편 알렉스는 호수에 빠지고 맙니다 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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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은 버려진 오두막이었습니다 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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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이 없는 알렉스가 배는 걱정입니다. 이는 뺄지에 대한 궁금증이 될 것입니다. 나의 뺄지에 대한 궁금증이 될 것입니다. 뺄지에 대한 궁금증을 받으니, 뺄지에 대한 궁금증을 받으니, 며칠 후 알렉스의 체력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벤은 아내에 대한 얘기만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엿듣는 알렉스 벤은 아내에 대한 얘기만은 okay you try what are you doing and i'm sorry that i'm leaving love you bye and i'm sorry i'm not like you are it i still can't talk about it The other one She's very good 좋아하는 그녀 두 사람을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땀날 잠든 벤의 사진을 찍는 그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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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식량이 떨어진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벌써 며칠째 추위에 떨며 먹지 못한 탓에 두 사람의 체력은 바닥나버립니다. 기절하듯 잠이든 두 사람 배는 숲의 반대편에 있는 공장을 발견합니다. 길을 발견한 두 사람 그때 누군가 쳐놓은 덫에 걸린 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공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나무를 가공하는 제재소였습니다. 트럭을 발견한 그녀 며칠 후 정신을 차린 벤은 알렉스를 찾아갑니다. 그녀의 약혼자였던 마크 순간 그는 이곳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벤. 그리고 몇 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현재의 삶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의 전화를 무시하는 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utz never doubту 이 Roux은 니 mg 정리를 경치를 한 명인원들이 마크 또한 그녀가 변했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악몽에 눈을 뜬 그녀, 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벤에게 보냈습니다. 벤에게 걸려온 전화 두 사람은 만나기로 합니다. 벤에게 걸려온 전화입니다. 네, good. I kept the dock. Oh, yeah? Yeah. How is everything? I'm working with people more. In cases, I sort of float between a... And you? How are you? I'm okay, too. I kind of had to wait it out, but it's okay. And the last thing I feel like doing is getting on a plane. Yeah. How was it? How was the wedding? But I... I couldn't. I couldn't. Why didn't you tell me? You're not that great at picking up the phone. I didn't pick up my phone because I thought you were married. I struggled with the idea of losing you, too. I loved you on that mountain. I came home, and nothing was the same. It's... Make myself accept that maybe it wasn't real. There's a moment for these things, and then it... It passes. It passes. Hey, so? I think we survived because we fell in love. The world is bigger than that. Right? All right?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거대한 산을 함께 넘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